3구, 바다 때립니다 왼쪽, 좌익수 전력질주, 강진성 잡았습니다. 어렵게 아웃카운트를 잡아내고 있는 좌익수 강진성, 이빙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밀어치 타고, 오익수 강진성이, 어, 떨궜습니다. 자, 동료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는 표시를 표시를 했는데요. 일단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에라가 맞죠. 안쪽으로 들어와 앉았는데요. 받아쳤습니다. 박경수의 타구 오른쪽, 우중간 멀리 담장 앞에서 잡아 놓칩니다. 강진성 수비가 조금 불안하네요. 틀리지 않고 바로 승부를 하고 있어요. 변화가 떴고 애매한 위치, 세 명의 야수 모여듭니다. 잡았어요. 최원준이 홈을 탑니다. 홈으로 들어왔어요. 끝내기. 이 파울 타구를 최영우의 파울 타구를 최원준이 결승타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경기의 승리팀은 기아 타이거스. 그리고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순철 해석연, 김세희 아나운서 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호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동의 타구입니다. 왼쪽 좌익수. 슬라이드 캣치. 오늘 강진성 선수 많은 걸 보여줍니다. 1대0 세 경기 모두 한 점차 승리를 가져왔던 NC. 앞선 주중 3회전이었습니다. 강진성이 빠르게 쫓아갑니다. 파울 지역인데. 좀 위험하죠. 거의 좀 어려운 곳에 타구가 날아갔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위험보다 컸던 위치였고요. 지금 몸을 사리질 않아요. 강진성 선수가. 그만큼 스타팅으로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죠.